한 분이 이제 영상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항상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당에 이제 예를 들면 신년 인사차 이렇게 참석한 내용을 많은 유튜브들이나 시민들이 왔더구먼 요. 그 내용을 영상을 찍었는데 한 분이 아마 천창룡실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기도당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경기도당을 들어가는데 부정선거 밝혀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밤에 한동훈 침묵 딱 3개월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만일은 이제 요즘에 볼 수 없고 몇 천 명이 이제 보신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침묵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야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빠삭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불리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통령하고 또 거의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어둡게 보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침묵하는 부분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 쓰는 칼럼 이란 것은 뭐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선거 문제를 다 덮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실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란 것이 그래서 정말 이 민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반영 될 수도 있거나 발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꼼꼼히 여러분들 요즘엔 특히 다 읽어봅니다. 몇 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논평할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님은 짧은 인기의 자리에 안주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하는 전산 조작을 확실히 수사해야 될 겁니다. 이거 못 막으면 그냥 그걸로 선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외면한 저의가 무엇일까요 침묵한 배경이 매우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겠죠. 그냥 여러분들 덤 그냥 기분이 따라서 덤는 건지 책이 잡혀서 덤는 건지 아니면 뭐 협조를 받았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투표지를 무한정 만들어서 투표함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공직선거법에 적시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합니까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선거권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명료하게 현재 한국의 선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개인 도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문제만은 관철시키야 이번 선거를 그래도 공정선거 에 가깝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나라가 온통 덕자님 나라가 온통 거대한 사기꾼 조작으로 작살이 났습니다. 암덩어리가 안 먹은 장기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아홉 번 도덕질 해도 다 입 다물고 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나라인지 한 분이 도대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이원님은 앞날이 암울합니다. 후세들이 걱정이 됩니다. 후손들이 걱정이 되죠. 웃기는 현실입니다. 그냥 대통령을 그만두시든지 아니 꾸엉이 사냥개에게 쫓는 꼴입니다. 사냥개가 꾸엉을 쫓아야 되는데 꾸엉이 사냥개를 쫓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들 선거관리비원회가 안하무인격으로 활동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냥 선거관이가 상전입니다 국민들의 이원님은 윤 대통령은 갈수록 실망입니다.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당해서 패배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쩌려고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얼마나 답답한 게 뭘 하자는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들이 이렇게 사실과 진실과 이런 부분에 무감각한 사회가 돼버렸는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을 확정적 사실을 이렇게 묻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지 대통령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의 영이 쓰겠습니까 대통령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신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가 일찍 선거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실망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이 무서워집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사회가 무섭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찌하면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시키는 거 국힘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시한 거 말고 이것을 관절시키지 못하면 총선은 전폐합니다 쫙 한 진단 하지 않습니까 총선 전폐는 그냥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하면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하게 보이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공순포였나 말만 뻔지러워하게 해놓고 책임감은 어디였나 자신이 출심을 하면 되는 정치검사였나 뽑아준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뽑아준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뽑아준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민초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공 박사님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오릅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부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폭망해서 역대 대통령 중 국내가 제일 시끄러워 관망만 하니까 모든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 없습니다 후회하면 끝난 겁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는 이 민초들의 주장이나 분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과장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을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깔아뭉개고 하겠다고 하니까 때로는 뭐 기가 차는 거죠 저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임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8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득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불당도 여러분들 흔들겠지만 아마 우파진영의 인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대통령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어떻게 선거제도 하나 여러분 바로 정립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선거를 치러가지고 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이 그렇게 여러분들 또 넘어가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님 현재 지나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침묵이 답이 아닙니다 비록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심으로 큰 가오를 범하신 건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국 국민들은 국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윤 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체제 변화를 막기 위해서 아시는 바처럼 그동안 집권당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선거 사기를 쳐왔습니다 국민은 이와 같은 권리 창탈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실망 대 실망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민심입니다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네요 대통령 지지도가 답변인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답보가 되는 거죠 정거가 넘치는데 수사는 안 하고 민심은 있는데 외면하고 정치가 국민의 민심을 알고 해결하는 것인데 국민의 의사표현인 선거를 조작하는데 모조른 채 하는 것은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며 왜 존재해야 되냐 선관위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대법원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검찰이 왜 존재해야 되죠 경찰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박값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 기가 찬 거죠 그렇게 부정선거에 관해서 정부 쪽에서 얘기할 인간이 없다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정부뿐만 아니고 식자층도 그렇고 언론인들이 진짜 애통해 할 일입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기강이 대통령만 나무라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사실을 존중하고 선을 사랑하고 덕을 여러분들 존중하고 정의를 뭡니까 주황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죽은 사회 좀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80을 바라보는 사람이 보아도 참 기가 찹니다 수개표 100변 해도 직개표가 끝입니다 수많은 개표소 직개를 쏘기면 됩니다 덜통 나도 우기면 됩니다 자꾸 우긴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한잔하고서 택시를 타고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중에 택시기사님의 정치적 얘기에 잠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쪽을 지지했냐였습니다 그분은 기사님은 현재 여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기사님 말 그럼 안심하고서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님들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봐도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침묵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사님이 이야기하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필패라는 것입니다 밑바닥 민심은 택시기사님들이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2024년 4월 총선에 국힘당이 대패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윤 대통령께서 묵인 방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묵인 방조 때로는 몸통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국힘이 여러분들 민심을 반영을 받아서 상당폭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까지 하나 관철시키지 못한 여당과 여러분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국내권에 대해서 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야당 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 개인 투표 관리관 도장은 왜 이런 관철 못한 겁니까 그거는 이런 무슨 핑계를 댈 겁니까 그거는 피곤해서 못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귀찮아서 못했습니까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대통령이 귀찮아서 못한 겁니까 대통령도 죽고 사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2024년 4월 10일 종선은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건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으면 국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것이고 부정선거를 방치하게 되면 더불당이 압승을 할 겁니다 세상의 이름을 어느 나라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면 국민의 힘이 여러분들 크게 승리하고 부정선거를 당하면 더불당이 압승을 하고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망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srkm의 수계표가 답이 전혀 아닌 거죠 수계표라는 것은 투표함 자체 안에 위조 투표지가 다 여러분들 투입됐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수계표하는 겁니다 그게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위조 투표지를 수계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이런 표를 다 쑤셔 넣어가지고 4.15 총선 재검표 때와 같이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다 세고 있는 짓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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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